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이후에 연 3.5%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내일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도 그대로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는 안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은행채를 비롯한 다른 금리들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 영향을 받고 있는 탓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MMF라는 금융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갈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어딘가에 투자를 결정하기가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작품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게 그동안 큰 이슈였는데 미국 연방법원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들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들 재미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MBC의 양효걸 기자, 서은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시중금리에 오르는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박 작가님. 시중금리라고 하면 이런저런 채권금리들의 종합일 텐데 일단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 은행채금리가 요즘 오르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은행채금리를 우리가 관심 갖고 보는 건요. 이게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영향을 줘서 그런 건데요. 은행채 5년물금리가 최근에 4% 중반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4월에 3.8% 때까지 내려갔다가 넉 달 만에 0.6%포인트 정도 뛴 거예요.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은행채 5년물금리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요즘 은행에 가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전에 빌리러 갔을 때보다 금리가 올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넉 달 만에 0.6%포인트 정도가 은행채금리가 그렇게 올랐으니 말씀하신 대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받으러 가면 넉 달 전에 오셨지 그랬어요. 그러면 한 0.5%포인트 정도는 싼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그렇죠. 그리고 은행채금리는 코픽스를 산출할 때도 반영이 되니까 이것도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미 빌렸던 분들의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중금리 조절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국은행은 한 6개월 넘게 계속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건 왜 그래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서 그런 건데요. 금융시장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한테 요즘 가장 신경을 써서 살피고 있는 지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라고 답을 한 분도 있고요. 그만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다양해서 그런 건데요. 이 금리가 최근에 장중 4.3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7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참고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연말 이후에 계속 안정세를 유지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여름쯤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믿음이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그만 오를 때가 됐다는 판단들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1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겁니다. 1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으면 미국에서도 트레이딩하는 분이나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난생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부장님만 예전에 한번 보셨대. 신입사원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2007년 이후면 16년 전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왜 오르는 거예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건. 이건 미국의 기준금리도 아니고 10년물이니까 10년 동안 매년 이 금리 내면 내가 돈 빌려주겠소 하는 그 금리인데 이 정도 금리 가지고는 안 돼. 더 올려. 더 올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기준금리를 지금 이렇게 빠르게 많이 올려도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하고 있어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계속 쓸 수 있는 건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가 계속 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재정 적자를 어떻게 내우냐. 그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빌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채권 시장의 국채 공급이 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온 돈을 시중에 풀면서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하고 있고 그게 다시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른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 10년물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이게 꼭 미국의 좋은 일만은 아닐 텐데 금리가 오른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계속 뜨거울 겁니다라는 전망이 반영된 거긴 하지만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닐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이 금리가 최근에 거의 7.5%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요즘 미국에서 집 사는 분은 고정금리로 30년 동안 매년 연 7.5%를 낸다고 약속하고 사는 거예요? 네. 작년 이맘때는 5.5% 수준이었어요. 엄청 많이 뛴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구매 의지를 꺾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낙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금값이 내려가는 현상도 금리가 올라갈 거고 앞으로 투자 수요가 달러로 다시 집중이 될 거라는 예상을 반영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금은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지만 둘은 좀 확실히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라는 걸 주거든요. 그 이자가 요즘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은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금값이 약세로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자가 낮으면 이자가 있나 없나 그게 거기서 거기니까 금도 좋아인데 요즘은 금에다 투자하면 이자 안 주는 것에 따른 리스크나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의 지방은행 5곳 신용등급을 내렸는데 요약한 보고서를 보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과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른 영향이고요. 금리가 많이 오르면 지방은행들에서 돈 빌려간 차주들이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지방은행들은 큰일이겠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 다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에 따른 결과물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파월 연준의장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시장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연설 과정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힌트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돌이켜보면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계속 오를 거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발언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렇게 길게 가는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일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그랬으니 경제학자들 뭐 한 거예요? 그때도 맞아요 일시적일 거예요. 다들 그렇게 그랬잖아요. 일부 몇 명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고. 그분들도 처음 겪는 현상이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도전자 받아서 1라운드에 끝낼 거냐 2라운드에 끝낼 거냐 그러고 있는데 지금 12라운드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현상들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 여기에 따른 영향 살펴봤고요. 서은영 튜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MMF라는 금융상품으로 요즘 시중 자금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데 MMF가 뭐였죠? 네. 이 MMF라는 건 영어로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인데요. 짧은 기간에 급전이 필요한 금융회사나 은행들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을 머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짧게 돈 쓰려는 사람과 짧게 돈 굴려는 사람이 모여서 거래하는 시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마켓에서 탄생한 상품이 양도성 예금증서 보통 CD라고 부르죠. 그리고 기업어음 CP라고 부르고요. 이런 상품들 만기 1년 미만 채권인데 이런 상품들이 바로 머니마켓에서 탄생한 상품들입니다. MMF는 이런 초단기 채권으로 돈을 굴리는 펀드고요. 하루를 맡겨도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정도 현재는 3%대 이자를 주는데 환매도 자유롭고 그런데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MMF에 자꾸 돈이 몰린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통은 다음 투자처로 출발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정류장. 이게 MMF고 그 안에 담긴 돈은 대기성 자금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보통 합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 3% 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지 않네요. 안 낮습니다. 그러니 어디 정기예금에 묻어두는 것보다는 여기에 잠깐 빼놨다가 금리 오른다는 분위기니까 다시 요즘 조금 더 높은 금리 주는 정기예금 나올 때 그때 싹 넣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년짜리를 붙든 3년짜리를 붙든 그게 더 영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MMF에 자금이 얼마나 몰리고 있어요? 많아요? 이달 18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개인 MMF 설정액이 1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말 이후로 거의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건데요. 자금이 이렇게 몰리는 건 말씀하신 대로 좀 적절한 투자처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맞습니다. 우선 MMF의 자금을 임시 보관하면서 이제 투자기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느 곳 하나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박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극채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투자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기 장기 채권에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계속 위태위태하니까 또 주식까지 많이 안 좋아졌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매매가 살아나는 분위기라고도 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망하는 투자자가 많고요. 주식시장은 또 테마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MF로 피신한 돈이 15조 원 넘게 쌓였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10년물, 국채 30년물 이런 데 투자하려고 하면 몇 달 있다 투자하면 더 높은 금리 될 것 같으니까 참는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몰리는 돈들은 어디서 빠져나온 돈일까요? 이게 돈의 꼬리표가 달려있으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구나 이게 딱 보일 텐데 그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이나 은행 증권사들 자금동향 리포트를 좀 참고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 상반기에 주식, 채권, 펀드 이런 주요 금융 상품들 자금 유출입 동향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순유입입니다. 그러니까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틈타서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MMF로 일부 유입이 됐다. 이런 추측이 일단은 가능해 보이고요. 금융자산 내에서 자금 유출된 부분이 하나 눈에 띄는 게 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이거든요. 요즘 한 금리 보니까 0.01%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올 들어서 잔액이 한 5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법인 자금이기는 하지만 이 자금 중 일부가 수시 입출금에 비해서는 금리 매력이 높은 MMF로 옮겨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해 말에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이 과도하게 예적금 금리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예적금 대신 MMF 택하는 수요가 좀 커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은행 예적금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MMF로 자금 몰리는 속도는 좀 주춤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자 별로 안 주던 수시 입출금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주 피곤하겠습니다. 여기에 돈이 몰려야 싼 금리만 조금 주고 돈을 쓰는 건데. 영리하게도 사람들이 여기선 다 빼나가고 MMF로 가있다가 은행 금리 많이 올라가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은행 금리를 많이 올려야 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았던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분들의 코픽스 지표도 올라갈 테니까. 맞습니다. 영향이 있겠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자 부담들은 다 높아지네요. 은행도 이자 많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대출받으셨던 분들도 변동금리로 이자 더 많이 줘야 될 거고. 미국도 MMF에 돈 많이 몰리고 있다는.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더 이 MMF의 자금 쏠림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이 MMF 잔액이 이달 16일 기준으로 대략 한 7500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경제규모 크니까 우리는 숫자 단위가 다르죠. 한 달 전보다 무려 150조 원이 더 유입된 건데 최근 몇 주 사이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MMF에 돈 몰리는 것과는 그 배경이 아주 비슷하면서도 또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해석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 기준금리가 당분간은 현재 상당 기준으로 5.5%인데 이 5.5%에 달하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펀드 정보회사가 집계한 미국 내 100대 MMF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연 5.15%였거든요. 미국은 하루만 맡기면 5.1%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연한산에서요. 당연히 연한산 5.1%인데. 이게 24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 대형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는 2%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긴 하지만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하면서 환매도 자유로운데 금리는 하루만 맡겨도 5%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중소형은행에 돈 맡기는 걸 불안해해서 MMF에 돈을 넣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은행 시작으로 해서 미국 중소형은행이 잇따라 파산했는데 그때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대형은행이 파는 MMF에 물밀듯이 좀 돈이 몰렸거든요. 은행 돈 빼서 여기다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은행이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MMF는 어디까지나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긴다기보다는 펀드에 돈을 맡기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은행이 예치했던 돈을 빼서 옮겨야 하는데 당장 주식에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수익률 높은 MMF가 여기에 일단 잠깐 맡겨놔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잠깐만 맡겨도 그냥 연 5% 나오면 그냥 여기 쭉 맡겨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24년 만에 그런 금리가 최고다. 우리 부장님도 처음 보신단다. 이런 상황은. 양형걸 기자님. 미국 법원이 인공지능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건데 사실 저작권 뜻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다시 상기시켜줬다. 이런 법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보면요. 지난해 6월에 컴퓨터 공학자인 스티브 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본인이 개발한 생성형 AI 시스템 다부스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라는 제목도 붙었는데 이걸 공개하면서 이 탈러라는 분이 나는 1도 손대지 않았다. AI가 다 그린 거다 하면서 AI의 저작권을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신청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저작권청은 AI한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돌려보냈고요. 그러면 탈러는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결국 미국 법원이 저작권청이 거부하는 게 맞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인데 한국 정부에도 한 번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다부스로 발명을 했는데 화합물을 이걸 발명가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결과물을 특허로 인정해달라 주장했지만 이 인공지능을? 네. 우리나라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분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 법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자. 네. 맞습니다. 굳이 저작권 특허권이 필요했다면 그냥 제가 했어요라고 하면 인정받는 건데 인공지능 했는데 당신들 어떻게 판단할 거야? 네. 맞습니다. 본인도 학술적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과에서 만든 분이 문과의 판단을 도전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린 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그 논리는 뭐였습니까? 일단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간 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고 탈러는 인간 저자 없어도 된다고 맞선 거고요. 탈러는 AI 저작권도 보호를 해야 그래야 저작권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 베릴 하웰 판사는 사람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이 되는 거지 이게 그게 없이는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고 외신에서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카메라와 사진의 비유를 했습니다. 카메라는 특정 장면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기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카메라 자체의 저작권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사진 작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는 카메라가 담았는 장면이 아니라 사진이 찍힌 물체가 서 있는 위치의 배치, 조명 이런 것들을 사람이 개입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자각 없이 기계적으로 생성만 한 거는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이런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미국 법원이 원숭이가 자기 모습을 찍은 사진 일명 원숭이 셀카에서도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법리를 비슷하게 차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면 그러면 아까 이 카메라와 사진과의 관계 대신 사진 찍는 로봇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니면서 자기가 시선으로 알아서 판단하고 여기쯤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이런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로봇이 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의 저작권은 그 로봇이 찍은 사진이니까 그것도 안 준다는 뜻이네요. 이 판단에 의하면 오로지 인간에게만 부여돼.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여지를 많이 남기는 건데 이번 판결을 내린 하웰 판사도 사람 개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게 도전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해석에 대한 여지를 남겼는데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람이 개입해야 저작권이 생긴다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개입해야 이게 저작권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정해진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지난 2월에 그림 그려주는 AI가 있거든요. 미드전이라는. 그래서 이걸로 만든 만화의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화 안에 글과 이미지를 배열하는 방식은 또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회색지대에 있다. 헷갈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어다니면서 찍는 로봇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밀키트 사서 잘라가지고 따뜻하게 데운 이 요리는 당신이 한 요리인가 밀키트 회사가 한 요리인가 어디까지 개입을 인정할 것인가 내가 뭐까지 해야 내가 한 요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AI 창작물이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 저절로 혼자 그리는 것도 아니라 이런저런 학습을 시켜야 되고 누가 학습시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인공지능아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 라고 하는 오더 자체가 창의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림 그릴 때는 누가 화가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조수한테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 라고 해서 그린 그림도 저작권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저작권이 있냐 없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저작권 인정했을 때 그럼 누구의 성과물로 볼 것이냐 그러면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개발자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령어를 입력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나중에 그린 AI한테 줄 것이냐 이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지금 큰 쟁점은 뭐냐면 산업계에서는 AI가 지금 방대하게 무차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 저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뉴스든 소설이든 온라인에 있는 것들을 다 닥치는 대로 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줄소송이 지금 제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대 사진 판권 업체죠. 게티 이미지도 거의 생성 AI 스타트업에 2,300조 원짜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30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 1,200만 장을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하는 건 아닐 거고 이것저것 섞어서 비슷하게 만들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학습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거고 사실은 무단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동을 걸게 되면 사실상 AI의 학습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 사실 산업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저작권이 강화되면 이게 AI 업계에서는 AI를 개발해서 상업하는 게 사실 어려울 텐데 이 AI가 뭐 보고 배운 거야라고 하면 추적할 방법이 온갖 거에서 다 배웠어요라고 하면 그 온갖 거에 너 돈 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 특별한 사례로 유예해 주는 공정이용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AI 학습에 길을 터줘야 된다. 이런 AI 업계의 주장이 있고요. 하지만 결국 상업용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상업용으로 하자고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이 상업적으로 이용을 못하면 교수님도 월급 받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공부를 금수저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하죠?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9월 2일에 있을 경제 콘서트 참석 당첨자는 오늘 낮 2시에 손경주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할게요.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